그런데 그 김일성 주자라는 근거가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영복 선생님은 지금 신영복 선생님이 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이라든지 나무야 나무야 이분은 생각합니다. 백만 권이 넘게 수백만 권이 팔렸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소주 처음처럼 글씨도 신영복 선생님이 썼잖아요. 위에 보면 새가 그려져 있고 밑에 새싹이 있어요. 처음처럼 소주를 잘 보시면 처음처럼 글씨만 기억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신영복 선생님의 산문집에 맨 처음 새싹을 돋아내는 새싹 잎사귀들처럼 그렇게 처음처럼 맨 처음 하늘을 나르는 새들처럼 그렇게 처음처럼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푸릇푸릇하고 얼마나 온시적인 생명이 느껴지잖아요. 사월은 잔인한 다리라는 시에도 보면 황무지 위에 그 황무지를 뚫고 풀들이 자라나는 걸 보면서 쓴 시거든요. 그 놀라운 생명력. 사막의 선인장 같은 느낌 완전히 왈시스 같은 느낌.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늘 설레는 마음으로 늘 첫마음으로 그래서 그렇게 처음처럼. 운동권 노래도 있어요. 처음처럼. 처음처럼 뜨겁게 이런 노래도 있어요. 그 정도로 대유행을 한 거예요. 그걸 선혜원이라고 하는 전 국회의원인데 당시 주류회사의 최고 어떤 광고 최고 책임자가 처음 처음으로 만든 걸 만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처음처럼 먹으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글씨 진짜 좋다. 신영복 선생님 글씨. 이렇게 소주먹으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했을 거 아니에요. 다 김일성 주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놈들의 말이에요. 우리 국민 모두를 김일성 주자로 만들어놔 이놈들아. 극단적 친일. 극우적 매국내 행태도 모자라서 그걸 지적하는 국민들이 싫었겠죠. 가수롭다고 그랬잖아요. 역사공부라고 그랬잖아요. 적반하장으로.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이제 문재인과 함께 김일성 주자를 모는 거예요. 갑자기 일장기나 전범기가 문제라니까 나경훈이 나서서 갑자기 왜 인공기는 괜찮고 전범기는 안 돼. 아니 지금 누가 북한 군대가 남한에 와서 인공기 흔드는 걸 누가 찬성합니까. 북한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화제를 갑자기 침북으로 돌렸잖아요. 그러니 김문수가 그 논쟁에 기름을 끼얹으니까 얘네들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비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경태도 민성 주자가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문재인 네가 간첩아니다. 내가 김승주가 아니다 하면 될 일을 왜? 문재인 가만히 있네요.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 세상에 극우광신도가 하는 말에 저는 김승주가 아닙니다. 나는 저는 종북이 아닙니다. 나는 간첩합니다.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특정 사상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직 대통령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전직 대통령한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 간첩이야? 너 김승주야? 너 간첩이지? 너 종북이지? 막 근거도 없이 몰아붙인 다음에 근거는 딱 하나니까 시영목 선생님 존경한다는 거 그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아니라고 밝혀. 다른 사람에게 불필요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실 텐데 집단으로 비쳤습니다. 저는 윤석열 없고 완전히 비쳤어요. 윤석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윤석열, 예를 들면 현직 권력기관 앞에서 국민들이 공공기관 앞에서 집회하는 거 하고 태임한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는 태임한 대통령과 마을 사람들 수백 명이 평온에 사는 시골마을에 가서 날마다 욕을 하고 살해협박을 하고 죽여있다고 하고 스피커를 틀어서 잠도 못 자게 하는 거 하고 완전히 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현직 대통령한테 와서 데모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 따위는 뭐 이렇게 동문서 황당한 이야기 했잖아요. 똑같이 이번에도 김문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기자들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될 일을 그분이 80년대 노동계 현장을 잘하는. 현장을 뭘 잘합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요. 노동운동, 학생운동 하다가 노동운동 하다가 민중당으로 일찌감치 간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신한국당. 민중을 배신하고 당시 재벌대기업을 비호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당에 투항한 사람입니다. 가장 최악의 전향은 지가 한 겁니다. 시험욱 선생님 보고 전향도 안 한 빨갱이니까 김일성주의자다, 존경하면 시험욱 선생님은 전향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뭇사식이라든지 나무냐 나무를 보면 어디에 무슨 통역당 활동 내용이 써져 있습니까? 오로지 인간에 대한 예의. 우리가 사회를 사랑하는 데 어떤 반성과 성찰과 지혜. 또 휴머니즘. 운동권이 아닌 사람들도 시험욱 선생님을 엄청 좋아하고 성공에 대해서 석자 교수를 했어요. 재벌대기업들이 시험욱 선생님을 초대해서 강의를 열어보겠거든요. 재벌대기업들도 시험욱 선생님을 존경하니까 존경한 거 불렀겠죠. 시험욱 선생님 쳐보세요. 대기업. 그럼 시험욱 선생님 강의 많이 써. 지금 경제학자이기도 하니까 사상가야죠. 재벌대기업들 다 김일성 주자하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논의를 해서. 김문수 한 사람. 경사노의원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자죠. 저출산 고령연의 나경원을 또 시켰던데 자격도 없는 자들을 내서 오는 겁니다. 날마다 인사 참사입니다. 나경원의 저출산 고령연에 대해서 뭘 합니까? 그런 활동을 했습니까? 자기 아들, 딸. 입시 비리부터 대학 비리부터 너무나 많은 비리만 일으키고 특혜만 역할을 해서 많은 장애인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해보면 다른 장애인 부모들은 할 수 없는 특혜를 딸한테 줬잖아요. 다른 장애인 부모들이 지금도 한입에 쳤다고 연락이 옵니다. 제가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아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짓을. 이를. 저 사람만 했다. 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미국의 고등학생이 어떻게 한국의 국립서울대학교에 5주간을 비용도 안 내고 허가도 안 받고 보안각수도 안 쓰고 안전교육도 안 받고 교수 두세 명, 조교 대여선명까지 그 인간을 위해서, 그 고등학생을 위해서 미국 학생을 위해서 논문을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놓고 밀라노에 발표를 가야 되는데 뭔 사정 때 못 가니까 대학원생이 우리나라 국민 혈세를 4,500만 원 들여서 대학원생이 대신 가서 발표도 해줍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경사노위원회, 경사노위원회는 뭡니까? 노사정위원회 아닙니까? 노동자들과 사용자들과 정부와 지자체까지 또 심지어 시민사회까지 다 같이 모여서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노동현실을 이야기하고 경제는 말지 않는데 노동자들이 힘든지 서민들이 힘든지 어떻게 하면 분배도 제대로 하고 노동의 목소도 어떻게 줄 건지 다만 대기업 정규직들은 급여를 많이 받는데 비정규직들이나 중속이 힘드니까 그럼 이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혹시라도 대기업 노조에서도 양보해야 될 일 있으면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이런 건 원하는 자리야 하나요. 그러면 대기업 노동자들 양보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설득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경사노위원장이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입니다. 금속노조위원장에서 민주노총이 가장 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상징적 임무를 해도 노동계에서는 시큰농한 분들이 있었어요. 왜? 일방적인 타협을 일방적인 양보를 우리한테 강요할 거다. 사회적 대화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요. 힘센 사람들이 더 힘이 세우고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 자들은 찔끔하게 했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거다. 옛날에 IMF에 정예고가 도입된 것처럼요. 그래서 안 돌아왔어요. 문성현 전 같은 훌륭한 노동조인 중 인사를 내세워도 그런데 김문수가 되면 누가 지금 김문수는 노조를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손배 폭탄을 던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노조도 김일성 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런데 거짓말도 합니다. 김문수는 산별위원장하고 대화를 했다. 산별위원장하고 누구도 대화를 안 했는데 거짓말도 손쉽게 합니다. 심지어 윤건희 의원이 내가 아직도 간첩이냐. 김일성한테 수령한 충설을 다하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피감기관 대표가 와서 국회의원한테 질문하고 국회의원한테 너는 김일성 수령 똥꼬모 빨아먹는 게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되겠습니까? 국감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 내서 없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나경원을 저출산 고령화 현장으로 시켰더라고요. 계속 이어주고 있는 인사 몇 면을 보게 된다면 국민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날 극단적 칭일망언의 분노한 국민들 다 모여라. 정진석의 천하 최악의 시금방과 적반하장의 분노한 사람들 다 모여라. 한동훈과 나경원 류의 윤석열 비호 세력들. 김건이나 윤석열 질문하면 한동훈이 완전히 방탄조끼예요. 증거도 없고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야당 이야기만 나오면 돌변해서 유시민, 최강욱, 이재명 대통령 나오면 범죄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검찰이라는 둥, 국민 한 사람으로서 수사를 받으면 된다는 둥 태도가 바로 돌변대요. 오줌하면 뉴스버스에 계속 기사가 실려요. 검찰 전문 집단이잖아요. 탐사. 뉴스버스. 김건희 엄호에는 최선. 윤석열, 김건희, 비리 엄호에는 최선. 야당 공격에는 최전방. 그렇게 비교를 해놨군요. 네. 뉴스버스는 중도적인 매체예요. 중도적인 매체가 보기도 한동훈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검찰 특유의 천하제일의 또 시건방을 보여주면서 맨날 야당원들하고 싸움이 나오고 소리 지르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진성, 나경원 극단적 친일 국방이다. 그러면 일본과의 군사훈련의 위험성에 대한 야당 대표의 지적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되잖아요. 한밀 군사동맹이 아니고 혹시라도 북한의 한반도 유사시아에 대한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 정도다. 하고 전범기를 달고 온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일 것을. 무슨 인공기는 와도 되고. 인공기가 어떻게 옵니까? 북한 군대가 지금 군대가 동해 독대 인근에 온 걸 문제제기한 건데 일본 군대를 자처하는 자들이 전문기를 깔고 갑자기 거기에 인공기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그다음에 극단적 침북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침북입니까? 진짜 침북하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대화만 시도했지 별 큰 성과도 없이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한 번도 5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관리가 잘 된 건 성과지만 결정적 성과는 안 됐잖아요. 금강선 관광, 개성공단 이거 하나 제기 못한 정권입니다. 무슨 침북 정권이 그거 하나 못했고 북한이 그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것도 못했는데 그게 무슨 침북 정권입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오니까 금강선 관광이나 개성공단 얼마나 원했겠어요. 빨리 제기하자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미국 눈치 봐서 미국이 또 압력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그게 무슨 침북입니까? 진짜 침북이라면 정말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 시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결단을 내렸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금강선 관광을 중단시킨 이명박과 개성공단을 폐기시킨 박근혜가 그래서 다시 한 번 차라리 역적인 겁니다. 민족사회. 그 두 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됐던 겁니다. 그러면 남북이 지금까지 긴장하겠습니까? 네. lying Rhodes